아 진짜 이쁘다 저희가 지금 반려가 셋 키우고 있고 당연히 내 가족이고 가장 행복한 천재 바다에 있는 한 명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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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입과대학 동물병원장을 맡고 있는 황철용 교수라고 합니다 키씨 키씨는 16년째 지금 같이 출근하고 있고요 일하면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즐거워 키씨 비오 아빠 간다 안녕 공간장 공간장 이리와 다닙니다 지적 지적 매니저 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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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, 제거! 제거, 제거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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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자! 가자! 파이팅!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이들하고 저하고 생활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약속. 특히 그중에서도 시간 약속. 이 시간이 됐다 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뛰어갈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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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! 쉬으러 가자! 가자! 저한테 반려동물은 제 삶과 같다. 직업으로서도 항상 같이 하고 또 가족으로서도 항상 같이 하고 24시간 365일 이들을 떼어놓고 죄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유달의 채널 재단 유튜브에서 많이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